너무 재밌어! 우리 애기야! 우리 애기야! 왜? 상처가 없었더라! 상처가 없었더라! 어디로 가요? 쉬세요? 아유! 아유! 근데 왜? 파란색이에요? 카레모아녀? 카레모아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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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말 말해라! 카레모아녀! 내 아름다운! 카레모아녀! 카레모아녀! 아 귀여워! 카레모아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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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저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방송에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죠? 새벽까지 과함을 해가지고 또 술 먹으러 가고 있어. 저희 약수동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이따가 만나요! 오픈 공부! 오픈 공부! 늦었어. 7시 반에 약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7시 10분 차례 다네? 큰애 났다. 손 맞다 이렇게 끝났어. 우리 매일 늦었나면은 선물 챙기는 아버지. 갑자기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갔잖아. 지금 공천역 방향으로 가는 성수! 성수 행운! 사실일까? 뭐가? 천천히 방금 탔다는 것 같아. 뭐 흔히 하는 변명이지 뭐 방금 탔다. 차가 막힌다. 전천히 막힌다 그러잖아. 전천히 막힌다. 오늘 저 긴팔이 맞는데 긴팔이 괜찮네. 잘 입은 것 같아. 긴팔. 소요새 가을이 오고 있지. 약수여 환승할 때 여러분 벨리만주 때문에 맨날 먹고 싶지 않나요? 벨리만주가 내고 있는 냄새만큼 왜 맛이 안 날까?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.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약수 시간 30분 지나는데 아무도 도착을 안 했어. 아 늦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제일 빨리 왔네요. 동작 아무도 끼지도 않는다는 거. 여러분 진짜 맛있는 막힌 먹으러 가요. 가봤어? 아 가봤지. 유명한대야? 네 유명한대입니다. 근데 오늘 만나는 분들은 서로 굉장히 빨리 먹고 잘 먹는 분들이어서 웃었네요. 친절 소주 먹자. 소주만. 정정이요.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 해야지 또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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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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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숙제소지 하나씩 사는가? 응. 이거 주의하고. 이거 없으면 술을 못 먹게 되는지 먹음이 되어 버렸어. 여기야? Ah. 선생님이. 무슨 어떤 거야? 빨리 온 거 아냐? 희경이 기강을 잡으라 하는데 뒷부분으로 갔는데 발리에서 타물한데 cub электudszent Electric이 더 마음에 드시네요. 자리!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린캐스터에요. 우리의 나라거나 너네가 어떻게? 우리 선배님이십니다. 짠! 보고싶어 사람들이 진짜 다 바쁘니까. 오랫판에 이봐요. 오랫판에서 2차대가? 다 차수를 많이 이동하는 승리하네. 근데 뭐 착각하냐? 택시 타고 갔잖아, 김치찌개집에. 이승이 정말 하자 업무를 할 수 있을때. 난 이제 나갔다. 너가 공부 안하면 내가 힘들어. 와 이쁘다. 형 목소리는 면도 안해도 되지? 이거 변해서. 아 변해서. 빨리 화내서. 아예 무음절이 해야돼. 언니 티야? 형이 진황색이라고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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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강진입니다. 사람 사는건 똑같아잖아. 나뿐인구나. 그게 뭐야? 택시 그래요? 왜 택시 그래요? 자기가 관리로 내만둔. 뭐가 없어요. 알게죠? 이거 먹으면 안먹잖아. 저 광어 엄청 좋아요. 어차피 초밥 시킨 먹었어요. 전 날거는 좋아요. 익힌거는 안먹어서. 응. 특이하다 그러더라고. 맛있네. 이런건 진짜 좋아해요. 약간 리스펙 하는게. 나도 진짜 술 까먹고 얘기하면. 귀여워. 우와. 짖는 것 같은데. 귀엽게 짖다. 맨날. 아우 귀여워. 형들은 담배를 피워가지고. 술을 진짜 빨리 마가. 나는 욕이 오는 사실 무서워. 저 벌써 취했어요. 소절을 너무 빨리 마가지고. 만나면 항상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. 생산적인 얘기를 형 많이 하는 수업이야. 맞잖아. 멋있어. 진짜 멋있는 사람들. 깨토에 몇 년 친구죠? 나 한 10년 됐다. 깨토 10년 되겠지. 친구 뭔데. 냉철하게. 서로 무슨 일 하는지. 질란 과정도 말해주고. 나 요즘 어떤 상태다. 너네 어떤 상태냐.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. 피드백 많이 하고. 너무 잘해주세요. 그래. 이렇게 안 떴게. 선배님 그래도 오늘. 나도 즐거웠어. 왜 저렇게. 상처가 안 되잖아. 상처가 안 되잖아. 어디로 가려고. 오늘 이렇게. 출세요? 출다 뭐. 상의. 상의. 상의 라면이래. 고맙다. 응. 아. 진짜. 몸이 진짜 좋으세요. 응. 체지방 4%에서. 그럼 5%인가요? 근육 한 번. 가슴 한 번 만 보여드릴게요. 아 싫어. 너 진짜. 부럽다. 형. 좋아, 형. 우리는 야하니에 주inflamm을 당겨. 우리 안됐어. 근데 여기 원래 컨셉이 약간 깨끗한 년대 같냐? 저 약간 클린해요. 그럼 우린다! 그치? 우지라니! 덫이로서의 클린이 아니고 우지라니! 우리가 약간 더럽고 있어요. 이제 그만해줘 이제. 그만. 나 카메라 때문이 아니야. 지금 좋은 거예요. 뭐? 한입만 하려고! 어? 뭐야? 뭐야? 아니 어떡해 우리 지금? 나한테 뭐 먹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여러가지가 있냐고? 야 인형이 진짜. 여기 대동대지. 내가 진짜 위험해. 내가 안 찍는 거야. 어? 하늘에 내가 안 찍는 거야. 설마 여긴가 안 찍는 거야. 일단 나 도움보시겠어요. 일단 다음 달부터 월급으로. 아니 진짜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맥주파들은 약간 주주의. 이렇게. 야 인형이 약간 남매 맛해. 그러니까 둘이. 둘이 남매. 원래 둘이가 남매 같아. 아니 근데. 와. 남주 치킨? 치킨. 몰라. 나도. 하나 엄마. 남주. 뭔데? 남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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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에 가요. 이제. 저의 실내랜드 노래방 간다 그래. 쌤 또는 수만 번만 노래방 간다 그래. mutant 꿈이. 따뜻의 18번는 네모의 꿈입니다. parrot.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? 최고좋아요. 최좋아요.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. 좋아요.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안녕